이 화면에는 유명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불로장생의 상징. 산삼입니다. 우와. 우리가 먹을 수 있나? 나 불로장생 하고 싶어. 나도. 산삼입니다. 산삼? 우리가 먹어야지. 지금 딱이네? 응. 당내삼 아닌 산삼. 진짜? 난리 났네. 산삼이 얼마나 비싼데? 우리나라에 제일 오래된 산삼이 함양에 있는데 그게 2억.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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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팔 만한데? 가자. 땅 팔 만하네. 경남 한양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산삼을?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함양은 한반도 대표 산삼 자생지 중 한 곳으로 삼국시대부터 심마니들의 성지로 꼽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밥살을 왔을 때. 공룡 봤어요? 전국 심마니들의 꿈. 오. 어? 전설의 황금산삼이 있는 산을 발견했습니다.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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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여행 컨셉은 바로 불로장생 산삼 원정대. 50세구만. 산삼 원정대. 오늘 하루 한 명을 여행하면서 심마니의 자질을 테스트할 건데요. 미션을 통과하면 황금산삼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의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아. 조각을 준비한 단서구나. 그렇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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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가 산삼을 조금이라도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오늘? 1등을 하신 팀에게 선물로 철담과 저녁식사까지 몰아 드립니다. 와, 나 미안한데 오늘은 이거 양보 못해. 아무도 안 나눠줄 거야. 받으면 나 진짜 바로 먹을 거야? 바로 먹을 거야, 그 자리에서. 오케이, 난 팔아야지. 잠깐만. 점심 건너뛴 것 같은데? 내가 아무튼 여기 이 타이밍에서 종문이 형도 돌아와줘. 저, 저, 점심은! 점심은! 저, 아침 점심은이요? 산삼을 얻기 위해서는 귀한 잔뿌리까지도 끊어지지 않게 섬세한 손기술이 있어야겠죠. 잘 캐야 돼. 아, 그래. 그거 깨다가 잘못하면 또. 아, 가치가 완전히 떨어져. 첫 번째 미션은 바로 손재주 미션. 노터치 탁구공 옮기기입니다. 끝만이가 그걸 한다고 해서? 손재주인데 왜 노터치예요, 잠깐만. 손재주를 테스트해야 되는데 왜 손 노터치야? 그러니까, 뭔 소리야? 손을, 손을 안 쓰네? 일단 세팅할게요. 말 그대로 노터치. 뒤집힌 컵 안에 공을 넣고 돌리면 원심력이 생겨서 공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아, 진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제한시간 60초 안에 총 10개의 공을 모두 옮기면 미션 성공. 최소한 한 번씩은 공을 옮겨야 합니다. 아, 재미있겠다. 알아들었어? 어. 뭔데? 컵 안에다가 여기 넣고, 이 원심력을 이용하면 이게 공이 여기서 안 떨어진대. 그래서 이걸 돌린 상태에서, 그래서 이걸 돌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거 안 돼? 될 것 같은데, 이거? 봐봐. 봐봐. 어, 그렇게 해. 이거 봐야. 이게 딱 걸려야 되네. 너 왼손잡이야, 오른손잡이야? 오른손. 그럼 오른쪽으로 돌려야지. 오른쪽으로? 이거 돌려야지, 이렇게. 오. 봐봐, 봐봐. 그러니까 이게 돌려야 돼. 이렇게. 아, 이거 쉽지가 않은데? 우리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그냥. 잘하나 봐. 아, 역시 다르다. 오. 오, 됐어, 형. 오, 이상한 왜 이렇게 잘 돼? 하아. 뭐야, 뭐야, 뭐야. 마술같이. 하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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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좋았어, 형. 가자. 자, 준비. 시작. 네, 자, 빨리. 자, 다음에. 야, 나 다음. 오, 왜 이러지? 뭐야, 나. 오, 왜 이래. 나 다 넣을 수 있어. 왜이래, 왜이래. 나 안 보고 돼. 안 되네. 자, 두 분. 미션 성공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좋았어. 대장님이 힌트가 됐어. 오케이. 이거 정훈이 형이 좋아하는 건데, 이거는. 치즈? 치즈. 오, 그런 거 갑자, 괜찮지? 오, 오, 오. 이렇게? 오, 오, 에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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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리가 또 연배가, 그죠? 아, 이게 또 우리가. 네. 터져가 습관 있어가지고. 어, 물어봐. 이거 라비 이러내도 못해, 이거. 걔는 못하지. 자, 갑니다. 도전. 도전. 너무 쉽잖아. 몇 개 됐어요? 몰라요, 그냥 막. 다 아시죠. 10개 성공. 예. 성공. 와, 성공. 역시 요구 커플. 야, 요구 커플. 야, 우리 오늘 짱이다. 아, 이게 힘든데? 오, 야. 오, 야. 로스. 오, 야. 오, 야. 로스. 오, 야. 오, 야. 로스. 와, 와. 야,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와, 대박. 야, 야. 야. 우와. 뭐야. 야. 야. 우와. 뭐야. 야. 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야, 이게. 이거 열어봐도 돼.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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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리고 있는 거야? 돌리고 있는 거야? 돌리고 있는 거야? 손이 그대로인데? 와, 대박. 야, 나 타고났어. 야, 대박. 이거 어디지? 내 인생에서 제일 잘 알아요, 이게. 우와. 와. 와, 이거 안 돼. 되는 게 아니야. 야, 이거 쉬운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우와, 대박. 자, 아, 아, 아. 이게 기초를 알아야 돼. 어, 어. 흔드는 게 아니야. 그러면. 쫀나 그래서 가져야 돼. 와. 이걸 흔드는 거지. 어. 떨린 거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로 가.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흔드는 게 아니야. 흔들리면 중력으로 떨어진다고. 그렇지, 그렇지. 어,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 너무 어려운데? 아, 이거 큰인데? 어. 너무 아파. 아니, 여기가 얼마나 단련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힘줘요. 여기 힘들어하잖아요. 힘줘요. 딱 이렇게. 아! 안 움직이잖아. 야, 누가 흔들어? 말이 안 돼. 하얗다. 하얘. 딱 이거. 이렇게 진동. 진동으로 가는 거야. 기술. 보이지? 춤춰야, 춤춰. 아! 늘까 말까, 늘까 말까. 왜 이렇게 잘해?